MUSIC 버전이 게임이 틀릴거에요 우아 쩐다 흡사 소담임인데? 흡사 소담임인데? 똑같아 어? 이거 잘하면? 아니 내가 1,2,3로 스쿨해가지고 살찐 모르겠다 와 이해사네 우와 나이스 아 오토바이 스탯 기억나는 것 같아 학교 컴퓨터실에서 많이 했었는데 괜찮네 와 뒤로 일나면 안되네 진짜 똑같은데? 진짜 흡사 우와 진짜 똑같은데? 진짜 흡사 우와 안돼 말도 안돼 중화차를 피했어 아 아 아 아 아 바로 탐견이라니 쩔다 어 와 이때 적으시는데? 마그로 대박 아 실수 와 너무 잘한다 3,2단 가기 너무 힘든데요? 좋아 벽돌기 좋았고 하하 필면 마이너스씩 따라해 어우야 막았네 오예 오 이걸 피해? 와 대박 확실한 위에서 내려찍을 때 기술들이 있잖아요 좌중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피하더라고 이런 거고요 이런 거 아이고 진짜 봉황을 맞아버렸네 어퍼를 실수 와 자산 잡으셨네 이번에 어 잠 물렀다 통발했는데 나이스 나이스 블레이지 얼트 봉기 팡 좋아다리 우와 들켜봐 와 잘 먹었다 넘어가 봐 와우 와우 봉기 봉기 화이트 어? 이게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아 안 된다 안 돼 되나? 아 노 가나요 와 나이스 가나요 공기팡 롱맨도 롱맨도 주인공보다 제로가 더 멋있는 거 같아요 진계계 거인 봐봐요 엘이 뭐 있어? 리바이다 더 멋있어 빡 빡 아 잘못 때렸다 빡 제대로 왔는데 어 퀴스마트니 못오세요 아 진계계 거인 완결났대요 다 보지는 못했는데 와 진짜 다리 진짜 길다 오 나이스 탕결 어떻게 해야 이길까 어 뭐야 이거 맞는 건데 너 콤보 맞는데 왜 이렇게 돼 에헤이 그런 무서운 기술을 쓰시다며 아 무서운 위에 어 안 돼 퀴었 퀴었 나이스 형 콤보 좀 괜찮지 않습니까 와 대박 아 건들기면 안되는데 어 식을 썼다 안돼요 형님 으아 이걸 쓴다고? 대박 이게 측면벽광 중광 중에 좀 아프다 와 탕견 와 탕갈 했어야지 탕견 예술이야 왜? 이렇게 우와 이게 돼? 좋았다 아니 이걸 피하세요? 우와 와 대박 안돼 이걸 어떻게 마치 이걸 어떻게 마치 지린다 아 까비 스팀 오 내 바지 오예 이걸 막아? 어 근데 진짜 좀 짬이 많으신가보다 저걸 바로 막으시네 어 난 막았는데 흠흠 흠흠 최대한 이깁니다 협박 나이스 와 좋았다 아 흘렀네 아이씨 뭐 한 번 마지막에다 치니 하이 와아 진짜 멀리 가서 좋네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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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 이렇게 해야돼?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니 이것도 안 들어가요? 이거 잘못 신으려면 죽을거 같아 아아 오오오오 무서워라 어이 무서워라 레드라니 아 1타만 표강되면 되는줄 알았다 월바운드 아 초풍이래 초풍이래 총 오찐대 얘는 이제 다 걸렸어 화학선생님 집에 들어가세요 화학선생님 들어가세요 화학선생님 어떻게 맞지? 개망 진짜 소감님이라 하는거같아 아 망한데? 어떻게 맞지? 아 망했다니 에이 까비 아까 도궁망 맞고 커킥킥이 아닌데 어 오예 어 아 흘렸네 오예 오예 오 뭐야 완전지 몰랐어 오와 완전지 몰랐어 역전강이다 아 아 아 어? 얘네네 자꾸 안맞아 이게? 왜 쟤한테 자꾸 귀신이 안맞지? 캐릭이 작아서 그런가? 아 아 아이고 나이스 역전 가자 들어가자 오 아 휴 올라갈까 아 아 갑니다 워잇 아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공기 팡